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말을 하고 있으며 그 말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습관도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며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어른의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간 어른의 말습관에서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말습관에 대해서 매일매일 내가 하는 말도 무르익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 사이에 디딤돌을 놓는다는 것 익어가는 말에는 보살핌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 한마디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언행을 부지런히 들여다본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들었을 때도 괜찮을지 살핀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편견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신경 써야 한다. 내가 경험해 왔던 일상, 만났던 사람들, 맡았던 업무들은 옳다고 믿게 되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개인을 이끌어주는 신념이 되기도 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개성이나 정체성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의 상식과 남의 상식은 다를 수 있다. 나의 상식은 고정된 상수가 아닌 달라질 수 있는 변수임을 인정하자. 스스로 언행을 유연하게 기름칠할 수 있는 마법의 한마디를 제안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나의 마음을 내어주는 상대방을 헤아려주는 마법의 한마디. 이 말이 주는 넉넉한 여유가 참 좋다. 어마어마한 도덕주의자나 대단한 휴머니스트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인식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자기 인식이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겸손한 태도로 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카피라이터 출신으로 책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를 쓴 최인하 작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생기는 일의 10%만 인지하고 나머지 90%는 무의식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나의 오름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전부도 아니란 의미다. 지금의 아니다가 훗날 맞다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옳다가 언젠가 그르다가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가 디딤돌을 놓아준다. 자기 인식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에 익숙하다. 요즘에는 메타인지라는 용어와 함께 쓰는데 자기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을 뜻한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는 좁고 편향된 생각을 품기 전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넓고 유동적인 생각을 시작점으로 두자. 내재한 마음에서 묻어나올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다.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갈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나에게도 자기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다. 5년 전 비즈니스를 위한 첫 만남은 어겨도 늦어도 안 된다는 나만의 철칙이 있었다. 첫인상이 중요한 첫 만남에 지각은 굉장한 신뢰라고 생각했다. 지각하는 파트너와 일하는 건 어렵겠노라고 마음속에 탕탕탕 못 박아놨다. 그런데 당시 나와 만나기로 약속한 대표는 약속 시간이 5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연락도 되지 않아 화가 난 내가 막 자리를 떠나려는데 그녀가 나타나 나를 붙잡았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붕대가 감아져 있었다. 일그러진 내 표정을 읽었는지 그녀는 사과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손목을 삐었고 휴대전화 액정도 깨져 연락할 수 없었다는 그녀. 증검을 제출하듯 왼손으로 힘겹게 가방을 뒤져 고장이 난 휴대전화를 보여주는데 민망하고 미안했다. 이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업무 파트너로 간간히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일하면서 한 차례 예외도 없는 완벽한 프로라 많이 배운다.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당시 내 안에서 딱딱하게 고정해놓은 관념을 부드럽게 풀어놓게 된 계기였다. 이후 지각하는 사람에 대한 시선도 한결 너그러워졌다. 물론 습관적 지각은 문제지만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학교에서 지각한 학생들을 다그치기 전에 왜 늦었는지부터 묻는다. 지하철 파업 여파로 강아지가 아파서 입원시키느라 바뀐 강의실을 조교가 잘못 전달해서 등 참 다양하다.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다. 그 전에는 엄격을 가장한 오해로 상처를 줬을지도 모른다. 정중히 사과하고 싶다. 제 59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대상 수상자 배우 박은빈의 소감이 오랜 시간 화제였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천재 자폐 변호사 우영우를 연기하면서 배우로서 끊임없이 해왔던 자기 인식과 자기 객관화를 고백해 고운 마음이 더 빛났다. 친절한 마음을 품게 할 수 있기를 고유한 특성들을 다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채로움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연기했습니다. 저를 스쳐가는 생각들이 편견이 아닌지 매 순간 매 시간 검증했습니다. 내 생각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을 멀찌감치 관찰하는 이 과정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울 수 있다. 다만 영원히 잘못된 판단에서 허우적 되는 것보다는 백번이고 천번이고 맞다. 성숙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마디 그럴 수도 있겠다를 기억하자. 나의 말이 끓일수록 맛있는 찌개처럼 짜낼수록 고소한 참기름처럼 한층 깊어질 것이다. 어휘력을 통해 세계가 확장된다. 자주 말문이 막힌다면 스스로 어휘력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말할 때 어휘를 풍부하게 구사하는 힘이 있는가? 질문을 쉽게 바꿔보자. 대화할 때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잘 떠오르는가? 노우라고 대답했다면 그걸 뭐라고 하지? 란 말을 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분명 아는 단어인데 바로 떠오르지 않고 혀끝에서만 맴도는 답답한 상황도 마주쳤을 것이다. 머릿속에 확 박혀 있지 않아 그렇다. 김영하 작가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작가는 단어를 수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말 그대로 그는 방송 내내 늘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새로운 단어를 기록했다. 그 상황, 그 사람의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 글을 쓰려면 꼭 해야만 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하는데 작가로서의 책무라고 느끼는 걸까? 단어 콜렉터, 단어 낚시꾼이라 불릴만하다. 언어학자 비트켄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라는 말을 남겼다. 작가 조지 오웰 역시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부족한 어휘력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용하는 어휘의 폭을 늘린다면 지식과 사고의 스펙트럼을 넓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미적 읽기, 즉 문해력과도 맞닿아 있다. 단어와 고유 명사를 비롯해서 동사, 형용사, 접속사도 마찬가지다. 책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자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비서관 출신인 강원국 교수는 유의어를 찾아보는 습관이 있다. 가령 말하다란 동사가 있다면 비슷한 말을 찾아 기록한다. 밝혀내다, 언급하다, 설명하다, 설득하다, 강조하다, 토로하다, 운을 떼다, 반박하다, 공감하다, 설파하다 등 유의어들을 기록해 놓았다가 사람과 상황에 딱 맞는 의미를 골라 쓰는 것이다. 나도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른 말들을 자주 마주한다. 예를 들어 때문에, 까닭에, 탓에, 덕택에는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조금씩 멋과 맛이 다르다. 특히 덕택에는 고마움의 의미까지 더해져 게스트에게 끝인사를 건넬 때 쓴다. 우연히, 뜻밖의, 어쩌다가, 공교롭게는 모두 뜻하지 않게 일이 생긴다는 말이지만 쓰는 때가 다르다. 특히 공교롭게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에 게스트에게 되도록 꺼내지 않는다. 어휘력을 기르는데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모르는 단어를 넘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찾아보는 것. 두 번째, 마음에 드는 단어를 기록하는 것이다. 노트나 스마트폰 등 어디든 내가 편한 곳에 기록하면 된다. 불현듯 유홍준 교수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처음 등장한 이 말이 떠오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여 본다. 단어를 아는 만큼 보인다. 예를 들어 올레길이란 단어를 알게 되었을 때 습득 이상의 새로운 경험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올레길은 산이나 계곡, 바다에 난 길을 연결하여 개발한 산책로를 뜻한다. 이 단어를 시작으로 전국에 소문난 올레길을 검색할 수도 있고, 제주 올레가 제주의 올레라는 초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도 있다. 산티아고 술레길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된 길이란 상식을 쌓을 수도 있다. 여행 삼아 직접 걸어볼 수도 있다. 혹은 올레길에서 산티아고 술레길로 넘어와 빵지 술레란 신조어를 새롭게 접할 수도 있다. 전국의 유명한 빵집을 찾아다니는 일을 성지 술레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빵의 진심이라면 빵지 술레길을 따라 전국의 유명 빵집들을 방문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단어를 아는 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일상의 영역이 크게, 넓게, 높게 확장된다. 새로운 단어를 하나 알면 그걸 쓰는 사람, 문화, 배경, 세계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세상을 나에게로 초대하는 낭만적이고도 은밀한 시간을 선사하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내 생각을 잘,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 좀 더 유연하고 기품 있는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깊어지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말 사이에 디딤돌을 놓는 것, 새로 접하거나 궁금한 단어들을 찾아보는 습관은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사고와 말 습관을 만들어주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말을 되돌아보고 나의 말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